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? 형이.. 형이 싫어하는 원딜인데? 어.. 그러지마 싫어하지 않아 어허 형이 그랬잖아 상대 서포스는 싫어해 W 서포스일걸? 아 듀오 윗 하루 오늘 세준데 혼자 시작하네 어? 되죠 이거? 아 내 주다 으흠 와우 이렇게 그레이브즈의 힘인가? 형 이거 세제이제의 윗동선이냐 세제 윗동선입니다 노플 빠졌어요? 세제 노플 카밀 노플 빠져서 카밀 노플 그리고 바로 횡단에 드릴게요 이거 라임 빌어져 카밀 내려간다? 괜찮아 이거 괜찮아 먹었어요 먹었어? 오 맞으신 거 카밀 옥 오 헐 뺐다 저나 쟤 야 이거 핀이 이거 저 저 알뜰 무라 저 이거 안되요 이거 블루 갈게요 나 라인이 안좋다 라인 밀어.. 저 이거 이대로 서 있을 수 있어요 형 오케이 한 번 밀어드릴까요? 필요 없을 것 같아 세주만 오는 상황만 아니면 돼 완전 이거 세주 아래쪽으로 빠졌어요 오케이 이거 얘네 점프 노플인데? 5명? 응 스틸 볼까? 형 세주.. 세주씩 안 돼요 라인 탭 로마하고 아래쪽으로 쭉 빼면 돼요 세주씩 안 돼 세주씩 안 돼 나이스 탱스 뺐고 세주.. 세주.. 세주는.. 궁 빠졌어요 풀.. 풀.. 풀에다가 궁 빠졌어요 별점플이 덜고 있을까? 어? 어? 이거는 몰플 퐁퐁퐁 문을 넣는다 퐁퐁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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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king some chops 택퐁 퐁퐁퐁 Minaj k 롤랑정 뭔가 아쉬운거지 와 저걸 팍니 기분도 아쉽죠? 어 이거 나 죽겠다 라이즈는 안 넘어오네 이 싸움 보듬다 다운받아 다운받아 롤브랑 죽어있거든? 하나하냐? 아니야 아니야 얘들 돌아올 수 있네 안 돌아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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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해 이거 죽어 죽어 미드 밀었어 이거 그래 나 템 뽑기 전에 한타가 아니라 너무 구리긴 한데 상대랑 이거 조합차이 나서 이거 뽑줘? 그거 후진 뽑아야 돼 배 안이 높지 타야 노플 타야 노플 타야 노플 타야 노플 잡아줘 1라운드 잡아줘 좋아 좋아 이쪽으로 와봐요 저 이쪽 뒤로 가는데 애가 있지 어 얘 노플이잖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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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스터 안 돼 어 나이스 어 율로핑 탐? 오 좋아 하야랑 라이즈는 없네 우리 갈리오 풀이 없어서 맞아 클리어도 아예 안 되나? 네 저희 클리어가 킬이 없는데 가보겠습니다 싸움 보든가 벌려면.. 얘가 걸었어요 때리 잡았다 때리 잡았다 킬이 벌려면.. 킬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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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르실래? 바르실래? 바르실래요 애들한테 해외일 때까지 해외일 때까지 해외일 바로바로 나한테 4명 다 쏠렸네 세주가 먼저 죽었어요 네가 잘 먹었네 치다 사진다라고 어 아 제가 스마트 쓰면 될 것 같다 진짜 빠르다 P.O.P Q.O.P Q.O.P P.O 어 그냥 미드만 밀어도 돼 이거 안 해야돼 안 해야돼 어 여기 애들 오겠다 이거 여기 아드에요 여기 아드 아 세지오도 오프해 세지오도 오프해 2품은 1품 2품 3품 4 4 세지 누구냐 5 4 그 분 너무 약해 5 으 어 포탄 왜 낮췄 아 포탄 왜 낮췄 아 포탄 왜 낮췄 어 개 어이없어 포탄 왜 낮췄 얘네 너무 나와 카밀 마크할게요 카밀 마크할게요 카밀 갤비 카밀 갤비 카밀 갤비 못싸워 카밀 못싸워 네 여기 애들 있네 아 라이즈가 여기 있네 아니 골랐어요 그럴 수 있지 아 나 아 그래도 카밀 이긴다 내가 어 걸린다 우리 걸린다 어 잘 봐갖고 자야 높을 자야 높을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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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요 좋아요 좋구요 그레이브즈 없어도 됩니다 버스나 타세요 쓰레기 말 좀 심하네요 아 미안해 어 너도 나 꼽 존나 좋잖아 아니 너도 나 아까 사일러스 할때 꼽 존잖아 그래 안그래 아 그래 그거는 어떻게 탑라이너가 아니야 아니 이거 뭐 아니 잭스가 캐리하는 게임에서 거꼽 똥을 뿌려야 직선이 뿌리나 알았어요 그래 우리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게 또 참 맛이지 그게 또 근데 형 제가 형보다 딜량 높아요 아니 너는 그냥 저 덩어리 쎄주하니 이런 애들 톡톡 건드림 아니 뭔 소리야 형 뻥딜 뻥딜 넌 인생이 그냥 구라야 넌 구라딜이야 그 딜 80%가 하지만 난 진짜 딜러한테 쏙쏙쏙 그냥 다 박혔어 명치에다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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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